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장중에 10%까지 강세폭을 키우고요. 그리고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 고가에 물리셨다면 그쵸? 매매를 좀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제가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은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종목이 올해 들어서는요. 포스코 DX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조금 늘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자 보세요. 7월 달까지는 포스코 DX도 강하기도 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못지않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중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포스코 DX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시켜서 비용 측면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코 DX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요. 어저께 강세, 엊그저께 강세, 그 전날에도 강세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을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그 재료가 뭐냐?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포스코도 반도체 박차를 강한다. 그룹주 동반 강세.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반도체용, 희계가스 국산화, 그룹주 모두 불기둥,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 자 개인적으로 포스코 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갖지만 포스코 엠텍보다 포스코 DX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포스코 엠텍은요.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에 대해 포스코 엠텍은요. 고가의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 물량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체크를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시세를 체크를 하더라도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보면 반도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27일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5% 종가는 한 4% 정도 끝났고요. 그리고 퓨처엠도 올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스틸리온도 급등, 인터내셔널도 급등, 퓨처엠도 급등, 자 DX도 강세를 보이다가 보아권에 끝났다. 그런데 보아권에 마감된 이유는 그쵸 며칠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그룹이 철강 외적인 다른 사업에 대한 이런 확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안 빠진 거라고요. 2차전지 관련된 공장에 대한 증설 것만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버틸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소재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강세를 보이기 전부터 작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가 안 빠진 겁니다. 단지 재료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재료를 먼저 보라 그랬습니까? 가격을 먼저 보라 그랬습니까?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노래 부르고 부르짖던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는 약간씩 조금 조정 구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고가에 대한 매물,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구간에 나는 적절하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이제 재료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반도체형 희귀가스 국산화. 공장 필요하다니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야, 그렇죠?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그런 것들, 그렇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의 이런 수요가, 즉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부터 추적을 하고 있어야 지금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내가 편안하게 매매를 해갈 수 있다. 주식은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계속 담아갈 수 있는 조금 뭐랄까요? 좀 여유로운 구간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제는 재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더 반영합니다. 실제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에코프로 비엔보세요. 올해 실적 좋나요? 안 좋아요. 포스코 퓨처엔보세요. 올해 실적 좋아요? 안 좋아요. 22년이 더 좋습니다. 근데 22년 실적이 좋았던 건 20년과 21년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고 올해 그 주가가 좋았던 건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 DX만 유일하게 어떻게 돼요? 조정을 안 받잖아요. 물론 고가부터는 빠지지. 근데 조정을 안 받잖아요. 이게 재료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발품을 판다고 한다는 그 파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무조건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 연초 이트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소통방은요. 특징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특징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고가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보세요. 왜 포스코 DX가 강할까요?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안 빠졌을까요? 재료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료를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체크한다.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다. 그래서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고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의 이 신고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어저께. 오늘은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내일도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어제 내용을 보면 12월 26일 AD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장시작 전에 그쵸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AD 테크 자 오늘은 하락해서 마감이 됐지만 자 보시면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왜 갈까요?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식 저가에 잡는 거 아니에요. 고가에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쵸? 신고가 구간에만 잡는다. 단지 눌림목을 공략할 수도 있고 돌파 구간을 공략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무조건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량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건 무조건 대형주를 베이스로 가는 즉 대형주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가는 종목을 내가 체크를 하고 잡을 수 있고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보세요. 장중고가가 12%까지 높아지죠. 그쵸? 오늘 조정 받았지만 스윙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1박 2일 동안 대략 한 4에서 5% 정도 수익구간 그리고 장중고가까지 따지면 대략 10% 정도의 수익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쵸? 근데 베이스가 되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익의 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급을 공략하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이 또 나옵니다. 연초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하고 그쵸? 소통망에서는 신고가 종목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딱 이틀치만 볼게요. 자, 시노펙스. 그쵸? 12월 2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테크윙. 8시 54분. 레고캔바이오. 8시 54분. 오늘 바이오 너무 좋죠? 그쵸? 그중에 레고캔바이오는 6% 상승. 어저께 몇 프로 끝났습니까? 10% 이상 올랐다. 자,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오늘 9% 상승. 어저께도 상승. 엊그저께도 상승. 시노펙스 제가 어떻게 공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8시 53분. 계속 올라가죠? 신고가를 딱 가자마자 돌파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공략한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22일. 그쵸? 금요일날. 요날이잖아요. 그쵸? 요날. 12월 22일. 자, 보세요. 올리면 또 나옵니다. 시노펙스. 12월 20일 시노펙스. 장시작전. 여기. 어버부 반도체도. 그쵸? 지난 수요일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날 갭상승. 그쵸? 1박 2일 동안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 뒤에 단기간에 너무 폭등이 나와가지고 그 단일가 매매로 들어갔어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시노펙스. 12월 18일에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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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나 주도주군을 공략하지 못하겠다.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이쪽에서 시세가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연초 이벤트 때 제가 소통방 인원을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딱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배우시고 무조건 가격이 먼저 간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노펙스 있죠. LS 머트리얼즈. 그쵸? 최근에 빠지지만 이거 언제 공략했는지 내가 고가, 저가를 정확하게 못 잡아요. 근데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12월 18일 상한가 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급등. 그 다음날 급등. 그쵸? 내가 여기서 시가하면 여기 34,000원 정도인데 오늘 34,000원에 또 반등 나오잖아요. 그쵸? 물론 고가에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내가 고가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근데 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쵸? 단기간에 정말 10%, 20%씩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신고가를 해야 됩니다. 주식 싼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고가 주도주, 그쵸? 새해에는 신고가 주도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만큼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하면 올해 시장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포스코 디엑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단기간에 상승폭 나왔다. 재료 나왔다. 그쵸. 매물 받는다. 매물 받았을 때 매수 구간 잡는다. 단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겁니다. 1월부터 2월 정도까지 좋을 거예요. 3월부터 4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기가 되잖아요. 지금 주가 올라가면 3, 4월 달에 시장 조정받습니다. 그 조정받을 구간에 내가 잘 피해 있으려면 지금부터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려면 가격대를 잘 잡아야겠죠. 가격대를 진짜 중요한 구간으로 잡는 게 지금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와 손절 한번 하고 내가 안 하면 돼.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올라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안 그래요. 종목 잘 못 그러잖아요. 항상 박탈감 느끼고 가격대 못 잡으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DX 지금 가격대 신고가에 있는 가격대 정말 중요하고 실제 누구나 지금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 오잖아요. 시장 급락 나오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급락 나올 때 내가 피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고 피해 있으려면 지금부터 수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야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겠죠.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스코 DX가 오늘 주춤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급 중요한 거 아니다. 재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의 반영 시점은 실적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가격 부담은 전혀 없다. 그래서 가격대 잘 잡자. 그리고 3월 4월까지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연초에 이제 1월 효과가 나옵니다. 그 구간에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홍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